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술입니다. 오늘은 헬레니즘 시대 최고 조각 라오콘 군상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조각은 전후배 6년 로마의 에스쿨리노 언덕에서 농사짓던 한 농부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로마 당국은 미켈란젤러에게 발굴을 맡기게 됩니다. 인부들이 흙을 걷어내고 라오콘의 모습이 드러냈을 때 미켈란젤러는 예술의 기적이라 말했다 합니다. 발굴이 끝났을 때 라오콘의 오른쪽 팔과 그의 아들 팔도 떨어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은 라오콘상의 수리를 미켈란젤러에게 맡기게 됩니다. 미켈란젤러는 일단 그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라오콘의 손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미켈란젤러는 이 작품에 내가 손을 대면 작품이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훼손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훗날 라오콘의 오른쪽 팔을 쭉 뻗은 상태의 모습으로 복원하게 되지만 라오콘의 훼손된 오른쪽 팔이 발견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이 헬레니즘 시대 최고 작품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헬레니즘 미술의 특징인 조화와 균형을 넘어서 역동적인 구도, 완벽한 인체 해박적인 구조와 포세이돈이 보낸 뱀에게 죽어가는 라오콘과 그의 아들들의 얼굴에는 고통과 분노, 안타까움, 슬픔이 살아있고 죽어가는 사람의 표정과 근육의 뒤틀림이 완벽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서기 1세기에서 2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그리스 로도섬의 조각가인 아게산드로스, 아테노드로스, 폴리드로스가 공동 제작했다는 설도 있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럼 이 작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스파르타 왕 메눌라오스는 그의 아내를 찾는다는 명분으로 그리스 연합을 결성하여 트로이와 전쟁을 시작했는데 전쟁 10년이란 시간이 지나도 트로이성을 함락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킬레오스 4호 전쟁은 트로이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리스 연합의 오디세우스는 새로운 작전을 짜게 되는데 거대한 트로이 목마를 만들고 그 목마 안에 군사를 매복시킨 다음 트로이 성으로 침공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30명의 정의 군사를 골라 트로이 목마 안에 성공적으로 매복시켰고 전쟁의 신 아테나를 위한 재래의식을 마친 다음 트로이 목마만 진영에 남기고 모두 위장 철수를 하게 됩니다. 트로이 군사는 텅 빈 그리스 연합 진지에 거대한 목마 하나만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보고하게 됩니다. 트로이 성 안에는 그리스 연합군이 남기고 한 트로이 목마를 성 안으로 가져오면 트로이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예언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로이 예언자들은 이것이 거짓 예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중에 사제 라오콘은 아예 목마 옆구리에 창을 던져 보이며 트로이 목마를 성 안으로 들이면 트로이가 멸망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서 큰 뱀 두 마리가 나타나 라오콘과 그의 아들을 죽이고 맙니다. 트로이인들은 이는 신에게 바친 선물을 훼손한 증벌이라 생각하여 전혀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마침내 트로이 목마는 성 안으로 들이게 되고 그날 밤 트로이 군사가 승리에 취해 있을 때 트로이 목마에 매복 중인 장수들이 목마에서 나와 성문을 열고 그리스 연합군을 성 안으로 들이게 하여 트로이가 멸망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